안녕하세요. 2023년 1월 3일 화요일 아침 8시 9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2023년 들어서 처음 하는 아침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인데요. 또 1월 3일 어제 우리 장이 새해를 맞이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활기차게 시작하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하락을 딛고 기술적 반등으로라도 조금 오르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금방 올려놨는데요. 제가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글도 늦게 올렸고 이 방송도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가지 지금 뉴욕증시 지난 밤에 신년대체공휴일로 하루 더 휴장하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뉴욕증시의 상황은 우리에게 지금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유럽증시 같은 경우에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뉴욕의 월가 대형은행들이 전체적으로 70% 이상이 올해 미국 경기가 침체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어서 올해 역시 조금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를 겪을 거라는 전망 이게 아침부터 우리에게 또 짓누르고 있는데요. 그래도 미국 월가의 대형은행들 모두 올해 경기 침체를 또 내다보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알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 채권시장 어느정도 회복할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 여름쯤에는 휴전을 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인도의 모다 총리라든가 각국 대통령들이 좀 중재를 나서고 있다는 이런 비밀스러운 지금 모임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작년에 자동차 인도가 좀 부족해가지고 성장 목표치를 미달해 있습니다. 테슬라의 지난해 전기차 113만대를 고객에게 인도했다는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요. 미달된 이런 인도군입니다. 그래서 전년과 비교해가지고는 성장성이 상당히 낮게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체에 미국의 바로 성장성, 이런 앞으로의 경기침체, 이런 예고와 또 맞물려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무인기로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연말연시에도 지금 탄도미사일을 발생하고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아무튼 북한과의 이런 리스크, 북의 리스크들, 또 유럽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중단하라는 이런 성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요.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연금개혁, 3대 개혁을 한다는 이런 개혁을 얘기했는데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해가지고는 노동개혁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람이 불면서요. 체감기온이 지금 뚝 떨어져 있는데 아침 서울의 영하 9도의 이런 추운 기온입니다. 대체로 맑지만 영하권 강추위가 오늘 서울에 이렇게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약간 언급은 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곧 휴전할 것이다. 그래서 독일에서 나온 이러한 보도인데요. 평화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곧 휴전을 할 것이다. 이런 긴급 뉴스가 어제 저녁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하는 바람에 이러한 호재의 덕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러한 뉴스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코로나 변이 때문에 조금 비상인데요. XBB 1.5라는 새로운 변이가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코로나 환자의 45%가 XBB 1.5 굉장히 전파력이 높은 하위 변이의 코로나 확진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정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XBB 1.5 변이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다. 상당히 지금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월 초에 이미 첫 확인이 됐고요. 지금까지 한 13건 정도 우리나라에서 확인이 됐다 그런데 앞으로 확진자는 전부 XBB 1.5로 이제 점점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게 유입이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중국 관광객들 들어올 걸로 봤는데요. 지금 중국 관광객 들어오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검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주들 전부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질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중국의 이런 변기 상승 이런 분위기가 꺾일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가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사실상 중국 관광객의 입국을 막기로 하면서 이런 실망 매물들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리오프닝 관련 주들 쭉 떨어질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항공주도 떨어질 거고요. 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다 부진합니다. 여행주도 동반하라는 거고 또 중국 소비주, LG 생활건강, 아멜에 퍼시픽 같은 이런 관련 주, 면세점, 의류, 화장품 전부 떨어졌습니다. 최근 중국 때문에 리오프닝 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런 주가 폭이 계속 떨어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가 설사를 유발한다고 해가지고 또 지사제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지사제 사재기 열풍이 또 다시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올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AI 고도화 플랫폼, 인공지능 이게 지금 화두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5일부터 LA, 라스베가스 LA가 아니고요.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또 CES 가전에 AI 인공지능이 또 큰 화두가 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움직임 그리고 미래 신산업에 또 천조를 투자합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이 여기에 인공지능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세대 기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런 발빠른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지금 침체 국면에 있는 이런 경기에 새로운 해법으로 이러한 미래 신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길이다 이렇게 위기는 또 기회를 보고 이런 천조의 투자 전략을 갖고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침체기에 투자를 줄이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450조, 또 SK가 한 250조, 그리고 LG가 100조 이렇게 대기업이 2026년까지 이런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또 배터리,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AI까지 완전히 불황의 투자를 줄이면 시장에서 도퇴를 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지금 천조의 이런 투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인센티브를 주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자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고 설비 투자를 굉장히 늘려주는 이런 지원책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R&D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요. 오늘 좀 늦어가지고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 두 종목을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정가 외면은 없었고요. 레인보우 스틱입니다. 이 레인보우 스틱은 제3자 매정 유상증자 해서 어제 시위에서 조금 상승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요. 레인보우 로봇 스틱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MDS 테크입니다. 300% 무중과 관련해 가지고 또 움직임이 있는 이 MDS 테크 이렇게 두 종목이 오늘 우리의 관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코로나 폭증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 중국의 코로나와 관련해서 감기약이 지금 품절 상태고 국내에서도 사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남 제약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치고 올랐습니다. 감기약 사재기 관련주들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 중국에서 팍스로비드 비추가 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제1파마 홀딩스 같은 이런 팍스로비드 관련주들 또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 연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1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이렇게 제1파마 홀딩스하고 제1약품 즉 약품주 또 바이오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메가 ICS 같은 인공호흡기 관련주들 메가 ICS도 이와 같이 크게 한번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치 테마주 중에는 지금 한동훈 관련해 가지고 움직임이 있는데요. 부처 장관들의 당대표 총선 차출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동훈 관련주 노을이 지금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김기현 당대표 출마하면서 조금 김기현 의원의 당원 지지들이 좀 결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경원이 변수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김기현 관련주 나무기술입니다. 그 나무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또 움직이고 있는데요. 좀 김비현 좀 힘이 약하긴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지금 다코스로 계속해서 여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관련주가 상당히 IRA하고 맞물려가지고요. 움직임이 상당히 크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가 어제 장중에 5%대까지 올랐습니다. 세액 공제가 가능한 상업용 차량에 리스차를 포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탁업용 판매한다. 그러면 IRA 보조 관련해 가지고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 자동차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 수요에 대한 2차전지 관련해서도 조금 움직일 가능성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신년사를 통해 가지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SG세계물산 이런 종목들이 그린벨트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오늘 테마로 형성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두 종목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MDS 테크 이 두 종목이 관심 중입니다. 오늘 1월 3일 화요일 새해에 들어서 두 번째 또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가는 이런 매매하는 날인데요. 화이팅 하면서 저와 같이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